경기도의 대표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이 올해 회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서비스가 다양한데, 그 사이에서 그야말로 데이트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한 중학교.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경기도 대표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사이트 콘텐츠가 수업 재료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맞아 막막하던 학교. 원격 수업에 진땀을 뺐던 교사들. 지난달 말 기준으로 600여 곳 22만 명의 학생이 이용 중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활동을 소개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식 온라인 강좌가 학생들의 원격 수업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식엔 외국어와 자격 취득, 생활 취미 등 8개 분야 1,400여 개의 다양한 온라인 강좌가 모두 무료입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데요. 올해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로 이용자 수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지난 1월 3만 200여 건이던 콘텐츠 조회수는 지난 9월 3배 가까이 증가폭을 보였고, 2016년 문을 연 지 4년 만인데 최근 회원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내가 가서 수강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온라인상으로 들어와 보니 여러 가지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관공소에서 제작한 평생학습 서비스에서는 이례적.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법정 의무 교육 등의 콘텐츠도 서비스해달라는 요청이 세도해 범위도 넓혔습니다. 경기도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평생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 클래스를 구축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대면 평생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온, 오프라인 교육과 평생학습 시설을 신청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도민 입장에서 평생학습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식 콘텐츠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시군과 도민 의견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식이 평생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